3언더, 나오면 5언더. 이게 바로 장희민이다. 내일은 더 많이 나오겠죠?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8번 오리구요. 오 내려가면 좋다. 자, 이러면 흘러내려갈 수 있습니다. 방향도 좋아요. 가까이 갑니다. 굿샷! 장희민 선수가 생각하기에 지금 장희빈 선수의 버디펄은 어떨까요? 왼쪽 안쪽? 왼쪽 안쪽? 네, 왼쪽 안쪽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르막성이라지 괜찮을 것 같아요. 과연 장희민 해설의 예언은 적중할지. 장희민의 버디펄. 장희민 선수의 경기 흐름에 있어서도 정말 다행인 버디가 하나 나왔습니다. 장희민 선수의 경기 흐름에 있어서도 정말 다행인 버디가 하나 나왔습니다. 장희민 선수의 경기 흐름에 있어서도 정말 다행인 버디가 하나 나왔습니다. 장희민 선수의 경기 흐름에 있어서도 정말 다행인 버디가 하나 나왔습니다.